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또 이제 노래까라 먼저 배운 꾸마 무정한 꾸마 오셨던 님을 보내는 꾸마 요 노래 장단을 배워보겠습니다 요 장단 노래는 초장이 3 8 8 5 5 박으로 되어 있고 또 중장도 3 8 8 5 5 박으로 되어 있어요 종장이 5 8 8 5 5 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초장에 3 8 8 5 5 로 되어 있어도 중장은 5 8 8 5 5 로 되어 있는데 요 노래는 중장도 3 8 8 5 5 로 되어 있어요 그럼 박자를 한번 먼저 제가 집어보고 할게요 한번 불러볼게요 꾸마 무정한 꾸마 오셨던 님을 보내는 꾸마 이렇게 해서 초장 3 8 8 5 중장 오신님 보내지 말고 잠든 나를 깨워만 주지 3 8 8 8 5 5 로 그 다음 종장 이루에 님이 오시면 님을 잡고서 날 깨워 주렴 이렇게 종장은 5 8 8 8 5 5 박으로 되어 있어요 초장 3 8 8 5 5 중장 3 8 8 5 5 종장 5 8 8 5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네 자 요거는 요거가 아니까는 텅 따 3 8 8 5 5 기 때문에 텅 따 텅 따 쿵 따 쿵 쿵 요렇게 되거든요 자 3 박 텅 따 시작 텅 따 그렇죠 텅 따 쭈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아 그렇지 꼬마 시작 꼬마 그렇지 텅 따 쿵 떠 쿵 ó 시작 텅 딱 쿵 furious 그렇지, 오밤 부정한 꾸마 시작 꾸마 부정한 꾸마 텅딱쿵딱쿵 시작 텅딱쿵딱쿵 오셔떤니물 그렇지 텅딱쿵쿵딱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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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꾸마 보내는 꾸마 그렇지 그 다음에 텅따텅딱쿵딱쿵 시작 텅따텅딱쿵쿵 텅따텅따쿵쿵 텅따텅따쿵쿵 시작 텅따텅따쿵따쿵 오신님 보내지 말고 시작 오신님 보내지 말고 텅따텅따 여기가 오신님 보내지 말고 시작 오신님 보내지 말고 텅따텅따쿵쿵 텅따C쿵쿵쿵따쿵 텅따쿵쿵쿵 따쿵 텅따쿵쿵쿵쿵쿵 주지 잠든 나를 깨워만 주지 잠든 나를 깨워만 주지 덩따쿵 덩따쿵 따쿵 시작 덩따쿵 덩따쿵 따쿵 이루에 님이 오시면 시작 이루에 님이 오시면 이루에 님이 오시면 이루에 님이 오시면 덩따쿵 따쿵 덩따쿵 쿵쿵 다쿵 덩따쿵 따쿵 덩따쿵 쿵쿵 따쿵 덩따쿵따쿵 덩따쿵쿵따쿵 님을 잡고서 날 깨워주렴 님을 잡고서 날 깨워주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덩따 덩따쿵따쿵 덩따쿵따쿵 여기에 시작 덩따 덩따쿵따쿵 덩따쿵따쿵 덩따쿵쿵따쿵 구마 부정한 구마 오셨던 님을 보내는 구마 시작 구마 부정한 구마 오셨던 님 보내는 구마 한 번 더 시작 구마 무정한 구마 오셨던 님을 보내는 구마 덩따 덩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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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쿵따쿵 시작 덩따 덩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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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쿵 덩따 덩따쿵 콩쿵따쿵 오신님 보내지 말고 잠든 나를 깨워만 주지 오신님 보내지 말고 잠든 나를 깨워만 주지 1호의 이 부분 덩따쿵 여기는 덩따쿵이에요 덩따쿵 덩따쿵 따쿵 덩따쿵 따쿵 덩따쿵 쿵따쿵 덩따쿵 덩따쿵 따쿵 덩따쿵 따쿵 덩따쿵 쿵따쿵 1호의 님이 오시면 님을 잡고서 날 깨워 주렴 1호의 님이 오시면 님을 잡고서 날 깨워 주렴 여기는 5885 박이에요 1호의 님이 오시면 님을 잡고서 날 깨워 주렴 1호의 님이 오시면 님을 잡고서 날 깨워 주렴 그렇죠 그러면 참서부터 연결해서 꾸마 노래 부르면서 해볼게요 38855 38855 58855 막으로 치면 됩니다 자 꾸마 시작 꾸마 꾸마 꾸정한 꾸마 오셨던 님을 보내는 꾸마 오신 님 보내지 말고 잠든 나를 깨워만 주지 이루에 님이 오시면 이루에 님이 오시면 님을 잡고서 날 깨워 주렴 다시 요거 지금 이거는 이제 덩따쿵 덩따쿵 따쿵 덩따쿵 따쿵 덩따쿵 쿵쿵 따쿵 요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종지형으로 할게요 종지형은 그 앞을 우리 덩따로 했는데 덩덩 요걸로 해볼게요 종지형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덩덩덩 덩따쿵 따쿵 여기까지 시작 덩덩덩 그렇죠 58855 박이야 마지막에 덩덩덩 덩따쿵 따쿵 여기까지 시작 덩덩덩 덩따쿵 따쿵 그렇지 덩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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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시작 덩따쿵 따쿵 덩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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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곡에 연결해서 해볼게요 자 보세요 덩덩덩 덩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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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덩 이렇게 덩덩덩 덩덩 쿵을 하면서 해볼게요 시작 덩덩덩 덩따쿵 그러면 이루에 시작 이루에 님이 오시면 님을 잡고서 날 깨워주렴 네 이렇게 그러면 종지형을 넣어서 참사부터 끝까지 해볼게요 자 꾸마 여기 처음에는 덩따 이걸로 시작 꾸마 부정한 꾸마 오셨던 님을 보내는 꾸마 오신 님 보내지 말고 잠든 나를 깨워만 주지 이루에 님이 오시면 님을 잡고서 날 깨워주렴 네 이렇게 해서 종장은 종지형으로 장단을 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노래가락 꾸마 무장한 꾸마 장단 배웠는데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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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